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농부 지영입니다 사과대추밭에 나왔는데 올해 이제 사과대추를 수확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생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과대추나무는 주로 어 요 앞에께 이제 모자라면 이게 이제 어머니라면 요게 이제 아들가지 그 다음에 손자가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손자가지에서 달린 사과대추가 결실도 좋고 그 다음에 낙가가 지르나지 않고 오래갑니다 그래서 상품가치가 있는데 요 아들가지에서 대추도 많이 열립니다 여기서도 많이 열리기 때문에 요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내년도 수확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추운 날씨지만 영하 날씨가 계속되다가 어제 오늘 이제 조금씩 영상으로 이렇게 낮에 어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지작업을 했는데 지금 이 나무를 보면은 이제 요 아래 부위에 여기 아래에서 이제 가지가 이렇게 두개가 뻗어 가지고 폈습니다 이게 이제 땅에서 한 뭐 50대치밖에 안되기 때문에 요런 가지를 살려주기는 좀 어려운거 같고 그래서 조금 요거는 그냥 자르고 위까지 정도 여기서 요거까지 이제 한 1.5m 정도를 해서 여기서 이제 전지작업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세순이 나와가지고 요런 아들가지가 나오게끔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 필요하면 요정도 한 한순 정도만 연결하고 자르고 요 아래 부위도 다 잘라내는 식으로 요렇게 이제 전지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걸 남겨서 여기서 이게 나오게 되면 너무 가지가 나와서 또 아들가지가 나오고 또 손자까지 나오면 이 땅으로 가깝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사과대주차 열려도 절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 버리는게 필요합니다 요렇게 지금 됐을때 요거를 이제 밀어를 버리고 어 잘라 버리는거죠 깔끔하게 여기를 다 잘라 버리는거죠 이렇게 깨끗하게 잘라 버리고 저기도 앞두게 보면 잘라 버리는게 낫습니다 이 자기가 너무 가늘어서 이렇게 혼자 하니까 이렇게 톱으로 이렇게 잘라 버리고 위까지도 요기를 이제 터라는거죠 한 1조 5매 넘쳐가지고 이 아래에서 이제 이 아래 이 아래에서 새순이 새순이 나와서 클 수 있도록 원래 사과대추는 새순에서 큽니다 새순에서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기도 잘라 버리는거죠 촬영을 한 번 서 한 손으로 카메라를 잡고 한 손으로 콕질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콕질은 끝냈습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요 아까 가지가 아래까지 있는데 지금 메인 가지만 이렇게 딱 남겨놓습니다 단 여기서 이제 새순이 어디서 날지 모르지만 어떤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새순이 나와가지고 아들 가지가 나오고 이게 이제 모자 어머니 가지 되면 모친 가지 되면 여기서 톱처럼 이제 새순이 나오고 또 거기서 새순이 나온 가지에서 이제 열리는 그런 대추가 사과대추가 아주 견실한 사과대추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영하 5도입니다 5도 5도인데 지금 낮이라서 그래도 그나마 좀 따뜻하게 입고 나와서 지금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 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요런게 지금 컸으니까 요 메디 요거 한 메디를 두고서 요기를 잘라 보는거죠 요기를 한번 잘라 봅니다 요렇게 잘라 가지고 요기서 새순이 나올 수 있는지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무마다 좀 가시가 있어가지고 가시가 있어가지고 중심에서 해야됩니다 가시가 아주 굉장히 거침이 없죠 찔리면 상당히 아픕니다 요렇게 이게 원래 아들가지인데 아들가지를 잘라내서 요기서 새순이 나오도록 하는거고 요런거지는 이제 다 잘라버릴 겁니다 요런건 다 잘라버리고 요런건 이제 뭐 다 잘라버리는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정도에서 이정도에서 어 1.5m 높이에서 잘라버립니다 아 안되네 요렇게 한 1.5m 높이로 해가지고 잘랐습니다 전지를 했죠 전지를 전지를 해서 지금 요 나무도 쭉 하고 요거 하나만 이제 옆으로 살려놨습니다 이상으로 사과제추를 잘 키우기에서 어 이 한겨울에 전지하는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됐습니다 저는 도시농부 지영규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칸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